전해된 대로 배우 이선균 씨가 경찰에 3차 소환 조사를 비공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절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논란입니다. 관련한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이선균 씨 발인식이 진행이 되는데 모든 일정 비공개 상태로 진행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유족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12시에 서울대병원에서 발인식을 가지고 이후에는 수원에 있는 연화장에서 화장을 하고 또 인근에 있는 경기 광주의 한 납골당에 봉안을 할 예정이다라는 보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선균 씨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가는 길에 애도는 해달라 대신에 마음으로만 애도해달라 유족들끼리 조용하게 가는 길을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유족들에게 감사와 또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언론 보도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선균 씨 경우는 세 차례 경찰 조사 때마다 매번 포토라인 앞에 서야 했거든요. 그런데 피의자가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을 때 경찰이 거부하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사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내부 준칙에 좀 위배되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실무에서 보면 조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는 전부 다 비공개 소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언론 주목도가 높거나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포토라인에 서서 내 항변을 하고 들어가겠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율을 하기도 하는데 이선균 씨 측은 그랬다는 겁니다. 변호인이 1, 2차 공개 소환까지는 그래, 오케이, 알겠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겠다. 그런데 3차 수사는 음성이 다 나온 상황에서 받는 조사였거든요.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받는 상황인데 이것까지 공개를 해야 되겠냐라고 문제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 측은 내부적으로 공개 소환 방침이 정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회신했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입니다. 지금 장유민 변호사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경찰의 비공개 조사 요청 거부, 수사 공보 규칙 위반했다 이런 지적 나오는 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수사하는 사항을 정말 고의적으로 외부로 유출하면 형법상 피의사실 유포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그리고 무죄 추정에 관한 헌법의 원칙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임의로 이렇게 인권보호를 위해서 유출을 하지는 못하지만 또 하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두 개를 좀 조화하기 위한 어떤 공보준칙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사건 공보준칙에도 원칙적으로 인권보호, 보안 유지를 위해서 이 수사 사건 내용을 공표하거나 공개에 대해서는 안이 된다고 원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보면 내부 절차를 거쳐서 외부에 포트라인을 설치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좀 안타까운 것은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공보준칙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경찰 수사에 관한 공보준칙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허술하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검찰과 경찰 그리고 또 수사하고와 관련되는 모든 공보준칙을 조금 더 다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고 또 경찰의 어떤 항변도 나름대로 이해는 됩니다. 큰 검찰청이나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우회로가 있지만 작은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물리적으로 어떤 얼굴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 2차는 모르겠는데 이후에 정말 국과수의 어떤 그 무혐의 사실상 그 네거티브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개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보완을 요청을 했던 그 사안을 좀 더 존중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의혹 내지는 또는 아쉬움은 충분히 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이어지니까 경찰이 내놓은 해명이 취재진의 안전을 고려해서 이성윤 씨 측에 요청을 거부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색하죠. 왜냐하면 정말 취재진 안전이 우려가 됐다면 그냥 비공개로 소환하면 됩니다. 변호인 측에서도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경찰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청사가 지하 주차장에서 조사를 받는 그 공간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변호인이 그걸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럼 외부에 현관에 정중앙에 서지 않도록 해달라는 배려를 요청을 했던 건데 그 부분도 그럼 지하 주차장으로 차량이 가는 걸 보고 취재진이 따라 붙으면 위험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예 비공개로 했으면 되는 겁니다. 피의자가 노출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정을 노출하지는 않거든요. 경찰도 보완을 그건 담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 내놓고 본인이 기자들 질문에 해명하지 않았으면 되는 선택권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과연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수사팀의 힘을 실어주기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저는 이렇게 단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경찰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한 것처럼 수사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 수사기관을 수사기관에 대한 그 자체는 잘못이 있다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수사 진행 절차에 관한 것을 국민들은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보호라는 취지, 무죄 어떤 추정이라는 헌법 원칙에 있어서는 설령 그것이 굉장히 유명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특히 처음에 어떤 의혹이 생겼을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변론으로 1, 2차 수사 이후에 사실상 어떤 혈액검사 등을 통해서 무혐의 어떤 결과가 나왔고 또 진술이 서로 어떤 관련된 것들이 엇갈린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야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언론으로부터의 어떤 공개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그런 어떤 우리 수사기관의 숙제를 남긴 부분인 것인데 단정적으로 해서 경찰청장이 나서서 어떤 경찰을 두둔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